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윤정일님, 시드니님 들어오셨고요. 이현주님 들어오셨네요. 이준석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죠. 솔직히 우리가 이준석이 의자든가 말든가 별로 관심이나 있나. 제발 우리 입장에서는 이상민이든 누구든 데리고 나가주면 고맙지. 데리고 나가주면 땡큐지. 그 정도만 얘기를 하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주제는 이동관 한동은 동시 탄핵 추진입니다. 제가 참 요 며칠 사이에 탄핵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동훈, 이동관, 윤석열에 대한 트리플 탄핵 아니었습니까? 당장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필요하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기 국회에서 이렇게 3분의 2 가까운 이런 지지를 받아내려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 윤석열 끌어내릴 것을 원하고 끌어내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하는 꼬라지를 보면 3분의 2가 아니라 290석을 몰아줘도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안 할 거라는 거 그게 제일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그 사람한테 표를 주겠어요? 따라서 한동훈이 됐든 이동관이 됐든 탄핵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래 니들이 3분의 2를 얻으면 200석 이상을 얻으면 그래 탄핵도 하겠구나. 좋았어. 죽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 한동훈 탄핵, 이동관 탄핵, 그 다음에 검사 탄핵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다음 총선에서 200석이 됐든 몇 석이 됐든 하여튼 간에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의석구조가 만들어진다. 안 하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데 만들어지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거 만들어주면 할게요. 라는 얘기를 누가 믿겠냐. 180석을 줘도 못 만들었는데 200석 준다고 되겠냐. 이런 얘기 뭐라고 얘기할래요? 그렇죠? 거기에 답하려면 뭐 하라고 하라고 지금 당장. 자 그런데 드디어 답이 왔습니다. 11월 9일 한동훈과 이동관에 대한 동시 탄핵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권칠승 원내대변인하고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동관을 탄핵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검토가 있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다. 그리고 언제? 9일날 본회의에 상장하는 것을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짐지어 이동관을 탄핵하는 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면서 이동관만 탄핵합니까? 검토 대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 명이란 얘기지. 여러 명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야? 또 있어? 또 누구? 그러면서 한동훈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동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딱 걸려서 진짜 너무 딱 걸렸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심의와 통제 기사 삭제기를 하겠다라고 덤벼들고 있죠.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인터넷 언론을 이렇게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송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고 통신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만 법으로 끌고 와가지고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겠다. 그럼 실제로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죠. 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 장악한답시고 KBS 자르고 MBC 자르고 생쇼를 했는데 그게 다 법원에서 뒤집어져가지고 다 이사들이 복귀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다? 결국에는 다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동관이 지금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입니다. 위원수는요. 총 제가 알기로는 5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2명이거든. 2명으로 돌아가고 있어. 이거 장난이야? 민주당 쪽에서 위원을 추천했는데 전부 다 임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사실 탄핵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윤석열이 탄핵감이지.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은 자기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안 하고 개기고 있잖아. 이거 탄핵감이에요. 이것도. 여하튼 이 이동관 탄핵이라는 것이 지금 갑자기 긴급 이슈로 떠올랐죠. 워낙에 사고를 많이 쳤거든. 그리고 인터넷 언론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제하겠다. 이거는 정말 상상? 저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그러면서 이동관 탄핵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동관은 반드시 탄핵한대. 그런데 이동관만 탄핵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 한동운도 탄핵이 같이 될 거라. 이동관 탄핵합니까?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동관은 반드시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로 탄핵을 합니까? 당연하다. 홍익표 원내대표 말인데요. 윤석열 정권 내각에 대한 탄핵을 할 거냐. 내각에 대한 탄핵이라는 건데 내각이 누구야? 솔직히 말하자면 방송통신위원장은 내각은 아니에요. 캐비넷이 아니에요. 내각이 아니야. 내각이라고 그러면 장관을 말해요. 할 거냐? 곧 가시화 될 거다. 빠르고 빠르면 11월 9일 본회의에 상장할 예적이다. 내각에 대한 탄핵? 내각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장관이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내각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독립기관이에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따라서 내각에 포함이 안 돼요. 내각이라고 하면 장관을 말합니다. 검토 중이고 가시화 될 것이며 9일 본회의부터 상장할 거다. 한동원 포함되는 거 맞냐? 검토 대상 중 한 사람은 맞다. 여러 명을 놓고 지금 검토 중이다. 한동원도 지금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조금 그래. 맞다도 아니고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이래. 뭐야?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면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니까 한동원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이씨, 장난해? 자,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민주당이 한동원 탄핵을 보류한다. 이동관을 겨냥해서 먼저 탄핵할 사람이 있다. 즉 이동관은만 탄핵하고 한동원을 뺀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우선순위가 있다. 아이씨, 뭐 우선순위가 어딨냐고. 아니, 한동원 탄핵은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있고 탄핵할 만한 문제가 충분히 있는데 왜 안 하는데 그렇게 한동원이 무섭니? 한동원한테 쫄았어? 익표야, 한동원이 무섭니? 너 무서우면 그냥 나가라고. 전쟁터에서 총알이 무서우면 전쟁하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총 맞는 게 무서우면 전쟁터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한동원 무섭다고. 사실 한동원이 무서워서 나 못하겠어. 이 말이잖아. 한동원 탄핵을 자꾸 하라 그러니까 아이씨, 어떡하지? 하기 싫은데? 그런데 이동관이 갑자기 탁 떠오른 거야. 그래, 그럼 이동관부터 먼저 하고 한동원은 뒤로 밀어도 되지 않을까? 요라는 거죠. 이씨, 확 그냥. 그러면서 뭐 시들해졌대. 회의론이 솔솔 나온대. 왜? 뭐가 회의론인데? 뭐가 회의론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원 탄핵당할 것 같다는 얘기는 민주당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난번 이재명 대표 영장, 후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검찰 안에서 나왔고 국힘당 안에서 나왔고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어요. 한동원이 그렇게 이재명 잡아넣으려고 쌩 난리를 쳤고 몇십 군데, 몇백 군데 지들 주장으로 40 군데 우리가 확인한 걸로 300 군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것도 2년에 걸쳐서 했는데 결국에 잡아넣지 못했으면 뭐라고? 수사 실패예요. 왜 검찰이 지금까지 툭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정치권 수사를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꾸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느냐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하느냐 구속영장이 나와야지 일단 수사가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한동원님도 그렇고 지금 언론도 그렇고 망각하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장 안 나오면 수사 실패했다고 비판받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면 되돌려 보세요. 박근혜 때만 해도 영장이 안 나오면 수사 실패했다.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비판을 했던 건 기억나시죠? 네. 근데 왜 이번에는 영장이 안 나오는데 수사 실패했다는 그런 비판이 안 나오는데 원래 영장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을 굳이 치려고 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은 예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권 수사를 하면 굳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 하느냐 법원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왜 어떻게 해서 영장을 쉽게 내주느냐 이유는 그거예요. 수사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됐다. 그러면 영장을 내줬단 말이에요. 수사의 성공 여부를 구속영장 발부로 가지고 판단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안 됐어. 그럼 뭐야. 수사가 실패한 거잖아. 수사에 실패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누가 책임을 질 거야. 한동훈이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검찰한테서도 나와 언론에서도 나와 국힘당에서도 나와 야 한동훈이 이번에 탄핵당하겠는데 이번에는 못 피할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지쪽에서 먼저 나왔다고 쟤네들이 먼저 꺼집어냈다고 그리고 한동훈도 얼마나 쫄았으면 탄핵하고 싶으면 탄핵하라고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랬는데 탄핵을 나중에 한다고? 그거는 민주당이 한동훈한테 쫄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탄핵하고 싶으면 탄핵해봐 라고 했는데 안해봐. 그럼 뭐야. 에이 할 줄 모르고 에이 겁쟁이들 이런 욕이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동간부터 먼저 탄핵한다. 한동훈은 현재 지금 고민 중이다. 야. 시골하려면 때리치라고. 아유 씨. 지금 간보는 거죠. 한동훈을 포함시킨다 만다. 한동훈을 포함시키겠다라는 기사도 찔끔. 안 시킬 수도 있다는 기사도 찔끔. 이 내는 이유가 뭐야. 간보는 거잖아. 간보는 거. 시민들이 어떻게 나오나. 반발이 어느 정도로 이나. 누가 더 반발하나. 이걸 봐가지고 한동훈을 넣어야겠는데 빼야겠는데 이거 가늠하려고 눈치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아 나 참. 제가 사실 오늘 제가 언뜻 신문을 보고 한동훈하고 한동훈하고 이동관하고 동시 탄핵이 추진된다길래 아이쿠 홍익표가 정신 차려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확인을 또 여기저기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 실제 이 사람의 본심은 뭐다. 일단 이동관은 탄핵을 해야겠다는 게 거의 이제 됐지. 왜. KBS하고 MBC 쪽에서 그 다음에 EBS 이쪽에서 이동관 탄핵하라고 하면 쌩 난리래. 이건 탄핵하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쏙 들리는 거야. 대형 방송사 노조들이 요구하는 소리는 쬐깍 자기들끼리 들어간 거지.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요구는 지금 안 들리는 거죠. 이것도 지금 차별하는 거야. 얘들이. 이른바 엘리트 노조들의 요구는 쬐깍 받아들이면서 한동훈 뒤로 슬 미루려고 하는 거지. 시민들을 아유 참. 이런 거면 되게 승질나는데. 여튼. 그래서 분위기 한번 싹 띄워본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탄핵으로 간을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아 한동훈 끼워 넣어야겠구나. 끼우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걸 여기서 판단하겠다는 거지. 한동훈이 안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우욱 들고 일어나는 거 하고 한동훈을 포함시킬 게 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가지고 어느 쪽이 유리할까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도대체 왜 이렇게 한동훈한테는 조심스럽고 쩔쩔 매는지 모르겠어요. 잘못을 저질렀 걸로 치자면 한동훈의 몇 배는 크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 대한 탄압 이동관이 한 것보다 한동훈이 압수수색해가지고 탄압한 게 더 많아요.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명예훼손 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그런 개새끼 같은 나라가 어디 있다대. 그런데 한동훈은 그렇게 하잖아. 뭐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만 놔두겠다고? 제1야당의 대표를 증거도 없이 끌고 다니질 않나 선거 맞춰가지고 일부러 수사를 하지 않나 대선 맞춰가지고 20억짜리 돈 상자 이런 사진 막 만들어내지 않나 그런 짓을 하는 아우 씨 이번에 한동훈 단해가 안 하면은요 2월달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으로 한 번 더 시비 걸 겁니다. 반드시 이번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홍익표 대표님 제발 간보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아유 참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동훈에 대한 파면이나 탄앵 얘기는 검찰과 언론에서 먼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탄핵당할 거라는 얘기 맨 처음 누가 했다? 이준석이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 영장이 기각되면은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 들어갈 거다. 아니 이 얘기를 이준석이 했어. 이준석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이준석만큼도 못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을 위해서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민주당을 괴롭혔는데 영장이 기각돼 버리면 한동훈 탄핵당하겠네. 한동훈이 대놓고 국회에 와가지고 이재명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개혁법을 무산시킨 검찰개혁법을 무산시킨 시행령 정치 그거 위법 아닌가요? 불법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물을 겁니까? 아니 이준석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물고 있는데 보세요. 기자들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추미애 장군, 추장군 같은 경우 해보세요. 하라고 지금 당장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합니까? 뿐만 아니고요. 이미 방통위하고 검찰청은요. 이미 뒤숭숭해. 올 것이 왔대. 이미 여기 분위기는요. 이미 탄핵이 진행된 거나 다름없어요. 아 올 것이 왔다. 그렇게 설치더니 올 것이 왔다. 그런 분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방통위는 뭐라고 했느냐 방통위 직원들 가서 물어봐요. 언론장학에 솔직히 도를 지나치긴 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KBS, MBC 임원진이 바뀌는 건 맞는데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모르겠다. 아니 때 되면 자연스럽게 바뀔 텐데 총선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서두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올 것이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수사 실패한 건 사실이지 않냐.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된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많이 설치고 까붓놈이 책임져야지. 검찰이 옛날에 정치권 수사를 하면서 대단히 말조심을 하고 행동을 조심한 이유가 뭐냐. 혹시라도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영장이 기각됐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 여파가 검찰 조직에 미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몸조심을 한 거예요. 말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은 그런 몸조심 말조심 개나 져버리고 얼마나 설쳐됐습니까. 설쳐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검찰도 스스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방통이 시끌시끌해요. 그런데 누구만 지금 제일 미원적이다? 민주당이 제일 미원적이야. 오히려 검찰은 겁먹었다고. 그런데 여기서 겁먹고 있는 검찰한테 탄핵이라는 카드를 들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누가 봐도 지금 탄핵당할 것 같은데 거기 탄핵이라는 카드를 안 들이밀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된다? 에이 저 새끼 저 별거 아니었구나. 야 내가 이번에 칼 맞아서 죽을 건 죽을 줄 알았는데 어 이 새끼야 나한테 칼을 안 휘두르네? 그럼 나 죽일 생각이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잘 걸렸어. 그때부터 역습에 들어온다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한동훈에 대한 탄핵을 주저하게 되면 이거는 곧바로 검찰의 기고만장한 태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검찰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공격을 할 수 있을 때 공격을 안 하면 그건 위기가 됩니다. 야구나 축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 열심히 몰고 가서 문전까지 잘 치고 나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슛을 때려야 될 때 슛을 못 때렸어. 주춤주춤하다가 공 뺏겨. 그럼 역습당하죠. 야구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대량 득점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걸 병살타로 날려버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 이닝에 위기가 닥친다고 하잖아요. 점수를 내야 될 때 점수를 못 내면 곧바로 실점의 위기가 온다는 거 그거는 만고 불면 동서고금의 차이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왜 이렇게 똥볼을 차려 그래? 아, 답답하다. 아, 답답하다. 그렇죠? 아, 참. 아, 답답하다. 부디 이번에 11월 9일 날 반드시 한동훈하고 이동관이 동시에 탄핵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제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월 8일 하고 11월, 11월 8일 의원총회를 하는데 거기서 결정이 날 거라 그러거든요. 11월 8일 의원총회에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제가 한번 취재를 해 보겠습니다. 취재를 해 보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간절님, 격하게 공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피님께서는 워워. 네, 그렇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새 후원해 주신 분들이 또 계시죠? 존님, 네, 후원해 주셨고요. 차돌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행수님, 라니님, 권영봉님, 동규양님, 권경님, 조은님, 심영근님, 댕댕이님, 차돌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2시 44분이 됐네요. 오늘은 딴 데보다 조금 일찍, 10분 정도 일찍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 벌써 6,600분, 아까 6,700분 정도까지 나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좋아요 숫자가 3,600여 개 밖에 안 돼요. 동시 시청자 수는 6,000명이 넘거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면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